지역구로 간다더니 또 비례 출마. 이거 말이 바뀐 겁니까? 상황이 달라진 겁니까? 무슨 변명을 하는 겁니까, 지금? 4년 전에, 4년 전에도 위성정당들이 있었어요. 그때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위성정당, 비례용 정당이죠. 이걸 통해서 국회의원이 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그 위성정당에서 벗어났어요. 제명 이런 절차를 통해서. 그리고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민주당 주도로 만드는 위성정당에 합류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비례 출마한답니다. 그러면 위성정당을 활용한 비례대표 출마를 두 번째 하는 거예요. 앞서서는 지역구 얘기를 좀 꺼놨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뭔가 얘기를 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저 용혜인은 이번 22대 총선에서 세신보연하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 개인의 출마 방향에 대해서 고심하고 또 고심했습니다. 오늘 저의 결단은 그 모든 과정을 지나서 제한된 여러 조건 속에서 민주개혁진보의 승리와 기본소득당의 성장을 위해서 제가 내린 최선의 선택입니다. 최선의 선택이다. 뭔가 설명해줘요. 어쩔 수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데요. 이거 정치권 반응 단박에 좋지 않아요. 지금 화면 좀 보이시죠. 개혁신당이 가장 강하게 냈는데 4년 전에 이어서 또다시 여기에 방점이 있죠. 또다시 민주당의 기생의 의석을 약탈하고 있다. 가히 여의도의 기생충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다. 엄청나게 날이 서 있는 논평입니다. 또다시 기생, 약탈, 기생충이다 이거. 이성도면. 여의도의 기생충이다. 이렇게까지 반응이 나왔는데요. 최수영 평론가. 그러니까 이른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위성정장. 더불어민주연합의 여러 정치 세력이 합류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세진보연합이에요. 그런데 용혜인 의원은 거기 대표를 맡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거 뭐 셀프 공천 아닙니까 사실상. 그리고 이 정도면 거의 비례대표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 나오고 본인은 오늘 최소의 선택이라고까지 했어요. 이거 혹시요. 의도. 그러니까 왜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보십니까. 일단 추가 질문 있는데 일단 왜 이런 결정을 했다고 보십니까. 뺄지 한번 넣어놓은 거죠. 단순히. 저는 이렇게 어렵게 안 봅니다. 용혜인 의원이 사실은 지난번 선거 때도 위성정당의 허점을 이용해서 들어와서 결국 나중에 다시 또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가는 그런 꼼수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또 그래서 저는 저는 국민의힘이 그래서 연동력, 병립형 비례로 갖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봤지만 어쨌든 이렇게 법이 된 이상 용혜인 의원은 또 허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소득당은 그러면 그 기본소득과 그런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역구에서는 못 보입니까. 꼭 이렇게 남의 숙주 역할을 하는 어떤 거대 정당의 편승해서 이렇게 원내로 진출해야만 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반복된다고 그것이 재선 3선이 된다고 그러면 그게 말하자면 자기들의 입법이 현실화되는 겁니까.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용혜인 의원이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사실 민주당이 더더군다나 용혜인 의원뿐만 아니라 진보당, 옛날 통합진보당 세력까지 끌어들여서 그러면 도대체 당신들은 강령을 어디까지 함께할 것이냐는 지금 이 논란에도 직면이 있는 거 아닙니까. 국채와 국시를 부정하는 집단과 함께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마당인데 저는 용혜인 의원이 이래서 지금 여의도에서 리틀 김종인이라는 별명이 벌써 나왔어요. 리틀 김종인. 리틀 김종인. 왜냐하면 김종인 전 대표가 비례로 재선을 하신 분 아닙니까. 비례로 한 5번 정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은 게 3번 이상 하신 것 같은데.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정치가 과연 그렇다면 용혜인 의원이 얘기하는 정말 새 정치고 그것이 소수 정당이 원내로 진입해서 보여줄 새로운 가치 정치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요. 과거에 용혜인 의원. 사실은 어떤 선거 때 이합 집산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도 꺼내놨고요. 그리고 본인이 지역구를 도전하겠다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럼 지금 상황하고는 다른 얘기가 되잖아요. 그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선거 때마다 이루어지는 이합 집산의 결과물인 제3지대가 아니라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 기본소득 제3지대를 기본소득당이 만들겠습니다. 지역구에 도전하는 것을 많은 분들께서 권해주고 계시고 저 역시도 더 큰 정치 혹은 더 좋은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마음임을 잘 알고 있고 저도 지역구에 도전하고 싶다는 개인적인 심정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꿋꿋하게 가겠습니다. 지역구 도전을 꿋꿋하게 가겠다는 게 딱 한 달 전까지였어요. 한 달 사이에 뭐가 바뀌었다는 건데 이거 혹시 지역구 여기저기 곳곳을 알아봤는데 딱히 나가서 이길 가능성. 경쟁력에 자신이 없어도 그런 거 아닙니까? 예전에 지역구를 여러 군데 비명지역구라고 불리는 지역에 여론조사를 돌려서 논란이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데 사실은 그거 나올 때도 용혜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비례 출마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십니다. 그렇게 짐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용혜인 의원이요. 2016년에는 노동당 비례대표였습니다. 노동당이요? 네. 2020년에는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였고요. 이번에 또 비례대표로 또 출마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비례대표 출마를 선호한다 이겁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본인이 군서정당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어쨌든 원내에 진입해야 되는 대의명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 전략적인 선택이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변명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이 비례대표를 계속해서 비례대표만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종인 전 대표 지금 이제 인재위원장, 공천위원장, 개혁신당 말씀하셨지만 김종인 위원장도 2016년에 비례받고 나서 너무 논란이 심해가지고 본인이 비례대표를 바로 던졌어요. 그때 앞순위를 받았네. 어쩌면 이게 논란이 됐었죠. 그래가지고 지금 용혜인 의원도 지금 이 논란이 저는 금방 꺼질 거라고 보지 않고요. 저는 민주당이 어찌 됐든 지금 더불어민주연합, 비례정당 같이 주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좀 풀어야 된다. 지금 순서에 의하면 굉장히 지금 안정권 앞번호로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민주당보다도 다른 정치 세력들이 앞쪽에 받기로 이미 합의를 한 상태잖아요. 지금 보니까 5번, 7번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되는 거고 또 안정권이고 앞번호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선거 전선에서 볼 때 굉장히 용혜인 의원의 기본소득당 아니면 용혜인 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가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거 가지고 선거 치를 때 도움이 될 것이냐. 저는 민주당이 지금 조국혁신당도 지지율이, 지지대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를 잘 정리하지 못하면 어쩌면 굉장히 큰 위기가 올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런 상황, 이런 논란이 불거진 건 민주당이 판을 깔아준 거 아닙니까, 지금요? 아니, 예를 들면 용혜인 의원이 어떻게 해서 자기 뭐 해서 커터로 들어왔다고 하지만 뒷번호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를 그냥 계속 그냥 방치하고 만약에 앞번호, 굉장히 앞번호에 준다고 하면 저는 선거에도 좋지 않은 영향. 그러면 일단 저렇게 출마 선언했으니까 용혜인 의원 같은 경우는 비례순보해서 가능한 뒷번호로 좀 둬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정부적으로 뭔가를 조금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윤용 부대변인? 사실 용혜인 의원 이 오늘 상황이 논란이 된 거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본인이 지역구 도전 얘기를 그렇게 의지를 비췄는데 이게 번복한 거 아니냐라는 논란도 있지만 사실은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다가 그다음에 재선에 도전해서 성공한 사례가 지금 정치권에서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만큼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통상 비례대표로 재선까지 하는 거는 드물다, 그 정도 하는 건 관행상 아니다라고 얘기까지 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또 논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맞습니다.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지역구 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롯이 을정활동을 할 수 있고 또 비례대표 취지 자체가 자신의 직능이라든지 직역을 대표하기 위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용혜인 의원에 보이는 저런 모습 자체가 국민들께서 납득을 못할 겁니다. 특히 용혜인 의원 같은 경우는 그동안 생각보다 대중적 인지도라든지 인기가 있었던 이유가 속 시원한 발언 또 많이 했었고 그런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자신의 이익 앞에서는 아주 돌변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납득을 할 수 없고 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자체가 연동용 비례대표라는 제도라는 준비되지 않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발생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거대 양당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를 만들 때 비례대표 순번을 정할 때 언론에 관심을 많이 받고 더불어서 국민들의 감시도 많이 받지만 저렇게 군소정당의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 추천을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잘 알지도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했을 때 용혜인 대표의 자기 스스로의 셀프 비례대표 추천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보입니다. 박찬호 교수님, 이게 사실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위성정당과 관련된 문제로 시작이 됐어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비례정당 관련해서 공천 이거 제대로 하지 못하면 큰일 난다. 이런 경고의 목속에 나오는 와중에 터졌거든요, 지금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앞서서 지역구 간다더니 왜 또 비례냐, 기생하는 거 아니냐. 개혁신당에서 아주 굉장한 비판이 나왔어요. 굉장히 앞서서 이렇게 비난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변명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준연동형 도입의 취지가 뭡니까? 거대 양당, 진영 논리에서 벗어난 다른 군소정당의 목소리들을 국회에 반영하기 위해서 준연동형이라고 하는 선거제도가 도입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작도 못해보고 위성정당을 국민의힘이 만들면서 이게 지금 여기까지 엎드려진 겁니다. 첫 단추가 잘못 낀 거죠. 그러면 지금 누가 용혜인한테 돌을 던지느냐. 법의 취지가 군소정당, 소위 말하면 거대 양당이 아닌 다른 작은 목소리들을 국회에 반영하고자 만든 건데 그거를 철저하게 무시한 거는 거대 양당이에요.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또 비례정당 만들었고 민주당이 그러니까 또 끌려 들어갔고 그래서 군소정당이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아까 기생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군소정당이 국회 내에서 안정적인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뭔가 인큐베이터가 필요하다. 아까 지역구 왜 안 가냐고 그랬는데 지금 야생 아닙니까? 봄이 올 줄 알았는데 한겨울이에요. 거기에 군소정당 새싹이 붙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너무 야멸차게 비난하는 거 아니냐. 오히려 군소정당이 국회 내에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열어주고 비난하면 왜 당신 또 비례 두 번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위성정당 만들어놓고 당신 왜 또 비례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지금 양당이 법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스스로가 탈법, 위법을 하면서 편법적으로 운영하면서 용혜인 의원에게 돌던지는 건 맞지 않다. 그러면 만약에 용혜인 의원이 당대표를 유지하면서 다른 인물을 비례대표로 추천하는 건 어떨까요? 저는 그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아닌 다른 인물을. 그렇죠. 다른. 그러니까 본인이 4년 동안 뭐 했습니까? 소위 말해서 기본소득당의 취지에 걸맞는 동지들을 많이 만들어서 배출하는 게 본인의 인물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이 이렇게 4년 동안 열심히 스피커 역할을 했으니까 다른 분에게도 기회를 주고 본인은 이미 얼굴이 알려졌잖아요. 그런 방속에 나와서 기본소득당이 다음에는 지옥계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본인이 너무 소극적으로 나선 거 아니냐. 그런 점을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저도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네. 조수석 후보가. 저는 기본적으로 용혜인 의원에 대해서 지금 용혜인을 위한 변명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건 알면서도 끌려가는 아주 저는 이게 책임지지 못한 책임 정치의 일환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지금 이게 그렇다면 준연동형 비례제 취지에 맞으려면 가장 먼저 여기 일본에 와야 될 사람은 녹색정의당이에요. 녹색정의당 빠졌잖아요. 안 하겠다고. 녹색정의당 참여를 안 했죠. 참여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가장 녹색정의당 같은 정당들을 우리가 보호하고 그들을 원내에서 같이 울타리가 되어주려는 그 취지에 맞는 그 정당은 오지도 않고 달리 거기서 떡꼬분이나 좀 얻어먹는 그런 정당들은 계속해서 여기에 준연동형 비례 취지에 맞지도 않으면서 계속적인 참여를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정파적 이익이든 그게 정치적 이익이든 간에 그게 잘못됐으면 저는 민주당이 준엄이 꾸짖거나 아니면 여선은 전 청와대 행정관 얘기한 것처럼 비회 순번 조정해야 되는데 이게 급하니까 반윤석열 연대라는 이 빅텐트가 급하니까 당신들 원하는 대로 하세요라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정치적인 말하자면 시해를 내어주는 게 이게 온당은 책임 정치입니까? 이게 대한정당이고 수권정당이 할 일입니까? 저는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정치권에서 통상 비례대표 후보로 어떤 명단 그 명단에 올라간다는 거는 약간 배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연속해서 두 번이나 그런 배려를 받고 있는 상황이 오늘 벌어질 수도 있다 이게 나온 거예요. 본인이 비례대표 도전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논란처럼 좀 비춰지고 있습니다.